현지 시간으로 22일,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의 검문소에서 차량이 폭발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폭스뉴스는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레인보우 다리에 설치된 국경 검문소에서 차량이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차량 폭발이 테러범의 소행이라면서 폭발한 차량에 탑승한 두 명은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폭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언론에서는 테러 공격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